4월 7일 파렴치 오만한 여당 심판을 주호영 교수단체 대표연설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꿈도 야무진 사람들이구나 본질을 전혀 공략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표연설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원고지가 무려 79장 글자수로 3209자 정말 장황한 연설문입니다 원고지 80장을 읽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시작은 법치와 협치로 위기를 이겨냅시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이런 아주 나시종 간지러운 그런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원고지가 80장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삼라만상 이야기를 다 담은 대표연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주제를 현안 과제들을 대부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텀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이부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딱 보면 제가 묻죠 스스로에게 그렇게 된 게 이유가 뭔가 당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형씨가 다시 또 계속합니다 이전권 사람들이 텀만 나면 외치는 촛불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 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전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조형 원내대표의 주장을 딱 들으면 국민들이 당신들한테 진짜 표를 주지 않았냐 당신 그걸 모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니까 그 다음 법령을 통과시키는 걸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원천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은 침묵하고 무관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거죠 임대차 3법,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법 장황하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 다 언급합니다 대북전단검진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수십 년 동안 후퇴시키는 폭거였다 그 폭거의 원인 제공자가 뭐냐 이 이야기 누가 원인을 제공했냐 이 이야기 야당이 싸우기를 거부했으니까 당신들도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뛰어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 연설문 주호영 원내대표의 무려 79장 되는 장황환 연설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러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일은 원고 후반부에 4.15 총선의 선거 정직성 문제와 선거 무효소송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읽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이걸 언급하고 있냐 이 양반이 이걸 언급하고 있냐 그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79장 되는 걸 다 읽은 겁니다 마지막에 잠시 나옵니다 하도 희한한 일이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입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 무효소송 사건이 단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건도 결론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거죠 단 한 건도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은 거죠 변론 준비기일만 한 거지 재판을 제대로 시행한 게 한 건도 없는 겁니다 다시 주호영 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숱하게 있었습니다 법규정조차 위배하며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빠른 경우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건표가 이래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나마 연설문 작성자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를 이나마 언급한 것도 장한 일이죠 그러나 이 주호영 원내대표 79장에 되는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 파괴나 국가의 후퇴의 모든 종류의 정점과 핵심과 본질과 요체와 기본에 해당한 것은 바로 4.15 총선의 선거 정직성 문제가 훼손되면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으로 따지면 시원 무리의 시작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냥 삼나만상을 다 대표연설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연설문 작성자가 체면치리하는 식으로 몇 문장을 넣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79장 가운데 이 정도 분량을 다룬 것은 그래도 장한 거죠 4.15 총선에서 불거진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야당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구조적으로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또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표 달라 여당 심판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고작인 겁니다 제도를 고쳐야지 표만 주면 우리가 다 표 주지 않았냐 당신들에게 표를 못 지킨 게 당신들이잖아 표를 못 지켰으면 못 지킨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당신이 해결하고 다시 표를 달라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상태 다시 표 달라고 하면 그 표가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낙관론을 갖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좋고 육체건강에도 좋지만 도저히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제가 갖는 의문입니다 4.15 총선에서 불거졌던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어떻게 다가오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제도를 수선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야당이 무슨 수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요행이 있기 때문에 요행이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의 심각성을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만일에 안다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적으로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의 심각성과 치명적인 중용성을 그들이 안다면 그렇게 선거의 청렴성이나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서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그런 정직성 문제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이런 일은 야당이 하사 절대 안 된 일이죠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방관하고 침묵하고 방조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죠? 무관심하고 때로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폄하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주호영 원내대표 79장 되는 원내대표 연설문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설문의 기초이자 기저이자 기본에 해당한 것은 바로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청렴성 선거의 정직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표가 또 다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침 신문에서 국민들에게 심판해 주십시오 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 그 밑에 구조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지 못하면 본질에 주목하지 못하면 그러면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의견이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